이 생각인가? 목때문에? 그냥 덥게 가자 그러면 아예 죽을걸? 아아... 나도 힘들래 이거 따뜻하다 덥트로 틀고? 아니야 아니야 정국이 목 공연해야 되는데 아... 그렇게 안해줘서 아빠가 날아가서 좀 잘하긴 한데 그건 알고 있긴 한데 나랑 이제 같이 있으면 형도 아프다 나는 아파도 돼 너는 아프면 안 돼 죽으면 막히네 오늘 정국이 잘 때 앉힐게 형이 옆에서 꼭 안아줄게 괜찮네 아 정국이 오랜만에 또 움직여보네 그러니까 만나서 술 한잔 하자 하자 이러고 원래 그런 거 아니겠니? 바쁠 때는 내가 겁나 안가는데 안찾고 나 바쁠 때는 형 안가는데 안찾고 아니지